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천명을 이제 참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윤 대통령다운 그런 강경책이구나 강행이구나 이런 표현을 떠올렸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윤석열 서러운 그런 강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피력했기 때문에 저는 2천명이라는 그런 숫자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점진적인 그런 정원이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쓰기 조금 더 의로게 하고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기사로 조선일보는 이번에 딱 정원을 이렇게 증가시킨 걸 보니까 이분들이 선거를 많이 의식한 정책이었구나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게 됐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교육 여건이 괜찮은 서울의 여러분들 큰 연대나 카돌릭대나 고대나 이와여대나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까 병원들도 좀 더 턴실하고 거기에는 일체의 여러분들 정원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지방을 밀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선거를 많이 의식한 그런 정책의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다루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서울은 0명 갱인이 361명 지방이 1639명 선거에서는 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본인들의 여러분들 이해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연대나 카돌릭대나 이런 교수들이 다 사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도 일면 톱을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의대 정원 쇠기 박은 정부 대학 입시 공고가 나가고 내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한국에 아주 익숙한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인 거죠 그냥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렇고 나면 그 다음에 찍소리를 못 할 거니까 어쨌든 모든 신문들이 대부분 일면 톱 기사를 다루는데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바로 이제 강남의 대치동의 학원가의 특수가 발생해 가지고 반수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방 재수생이 몰려온다 의대 특수 예고의 대치동이 덜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네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래 제가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보면 오늘 신문들을 대충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대세를 벗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동아일보의 이진영 논술위원이 2000명 병적 집착에 중병 걸린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그런 칼럼을 좀 비판적인 논조율 그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칼럼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것이 이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돈이 이제 교육비가 2억에서 한 4억 정도가 드는데 연 단위의 그런 수업비 수업료가 한 6천만 원 1200만 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게 되면 6천만 원이니까 이게 이제 만만치 않고 현재도 이제 의과대학 교육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냥 이미 이제 결정을 정부가 해서 이제 나가지만 이진영 논술위원이 제기한 것이 조금 새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입학 정원이 국제적으로 대개 국제의과대학의 정원이 최적 규모가 대개 80에서 120명인 모양입니다 국제 범세계적으로 옵티말 사이즈 최적 규모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원 학대를 위해서 200명으로 멤버드급 의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고 최대로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중청권이라고 그렇게 하는 중청권의 인구 비중이 11% 정도인데 7개 의과대학 정원 비중이 19%로 늘어난 그리고 이제 3058명이 가르치던 교육과 수련 시설에 5058명을 구겨넣겠다는 정부 발표에 교육의 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누구도 잘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한국은 1인당 교육비가 2억에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간 등록금이 1200만 원이니까 6을 곱하게 되면 7200만 원이니까 7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의과대학이 보존해야 되고 그 의과대학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병원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대개 학생 1인당 의사로 배출되는데 1억 28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 정도를 대학병원에서 지원하고 국가 보존은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병원들은 전공이 이탈 이후에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6억에서 1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이진영 기자 이야기는 한 번에 2천 명을 병적으로 고집하다가 의대 교육이 중병이 들고 국민도 큰 병이 될까 걱정할 처지가 됐다 이 뒷감장을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 뭐 뒷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윤 대통령도 의료 문제를 잘 알 수가 없고 저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대개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 지식이니까 scientific knowledge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업계에 고유한 그런 관행이나 상황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대개 좌파들이 실패를 크게 했던 거가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지식만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해서 대부분 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많은 이유를 드는데 자유경제 철학자로서는 아주 명성을 날렸던 하이어크 교수가 항상 tacit knowledge라는 것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학구적인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CR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범했던 것처럼 직접 해보고 그다음에 비용을 치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저질러보고 그다음에 하는 거죠 저질러기 위해서 경제성도 다 조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득, 임금, 주도, 성장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업계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전에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정책은 여러분들 가는 길이 뻔히 보여요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 이제 여러분들 사슬은 동아일보도 그동안 우호적인 글을 많이 썼는데 의대 정원 2천 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다 이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책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나가면 재임 기간 중에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 생태계 같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본인들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처음에는 4월로 예정됐던 발표를 앞당긴 것은 정원 규모의 대못을 박아 사퇴의 결말을 지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다운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선거도 뭐 임박하고 계속 있으면 밀려갈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 달 중 각 대학이 2025년도 신입생 모집 용항을 발표하면 정원은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정원을 보게 되면 수도권이 0명이라는 걸 보게 되면 다분히 이 사람들이 이 조치를 선거 전에 꺼낸 것은 선거용으로 급히 여러분들 추진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을 이번에 정원 증가 규모를 보면서 자 이 양반들이 전국에서 표 때문에 이 글을 그냥 제시를 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한 분이 해결책을 제시해 봐요 해결책을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방송 다 보세요 해결책을 점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게요 제가 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의 이름 효과만 보고 현명한 자들은 눈앞의 효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본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왜 실패를 합니까 눈앞의 이름 효과만 보니까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를 보면 그렇게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들을 좀 하라는 이야기 공부를 해야 실패를 안 하죠 전임 정권들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탈원전을 하고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뭐죠 그냥 노동생태계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다 망가뜨린 거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감으로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공부를 안 하니까 항상 모두 피해가 큰 겁니다 세월이 흘려면 한번 보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선거 부정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뭡니까 그냥 으쌰으쌰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곡소리 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그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다 결정을 한 거니까 여기 뭐 그렇게 이야기 해놨네요 의대 정원 논리를 제공한 의료 전문가들의 750명 1000명 정원 제한도 의학 한림원의 의료계 합동 연구 제한도 정부가 듣지 않았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어떻든 간에 의정 모두 퇴로가 끊겨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은 그냥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중증 응급 환자마저 손을 쓰지 못해 불의의 사망자가 소출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동아일보가 가능한 좀 중립적인 위치에 들려고 그냥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폼도 좀 작고 해가지고요 뭡니까 한 2000명을 싫어하면 뭐 1000명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좀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 거죠 아 참 이거 보면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아들들이 의사가 없고 우리 집안에 의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소수 의견을 좀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아드님이 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내가 볼 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납득이 안 되는 2000명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조짐이 별로 이상합니다 이 사태가 보면 나중에 이런 총선 패배하고 맞물려가지고 본인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겁니다 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